이스라엘 3대 원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원수가 누군가 선자별의 적을 알고 나를 백정백승이라고 했죠 그래서 원수가 누군가 세 가지 원수가 있어요 세 가지 원수가 있는데 성경의 원리로 보면 세상이 원수고 육신이 원수고 사단 세상이 원수고 육신이 원수고 사단이 원수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나라의 세 나라가 원수였어요 애굽이 원수고 아말렉이 원수고 한 일곱적적 원수인데 이게 놀랍게도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사를 했죠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태어나요 애굽에 태어난 것은 종으로 태어난 거예요 누구나 태어나면서 세상 애굽에서 누구나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태어날 때는 자기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애굽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종사를 태어난 것은 우리는 똑같이 태어나자마자 세상에 속해 살아요 이해가 되죠? 아멘합시다 그 다음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광야에서 원수가 아말렉과 싸웠어요 이 아말렉은 육신을 상징하는데 왜 육신을 상징하냐 애서의 손자적석이에요 아말렉은 애서는 팥죽 팔아먹은 육신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아말렉과 싸우고 카나 일곱족석 광야 진에서 카나 일곱족석과 싸웠는데 이건 사단을 의미해요 사단을 그러면 세상과 육신과 사단이 원수인데 사실은 육신은 내 안에 있는 원수 세상은 몸 밖에 있는 원수 원격조정은 사단이 사실 사단이 원수인데 사단이 마귀가 루시퍼 타락한 사단이잖아요 그게 원수인데 그 사단이 세상에 임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또 육신은 세상을 좋아하게 만들고 우리 육신이 세상을 따라가고 이상 풍속을 쫓아가고 공중군사를 따랐으니 불순자 아들과 역사한 영이라 결국은 불순종하면 세상 속에서 역사한 악한 영에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건 마귀고 육신은 세상을 좋아해요 그러죠 육신은 내 안에 있는 원수란 말이에요 육신은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암모 정욕 위생의 자랑 이게 세 가지가 내 안에서 항상 꿈틀거려요 왜 육신이 원수가 됐을까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스럽고 육신의 정욕 보암미스럽고 암모의 정욕 지혜가 탐스러운 이생을 자랑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금도 죽을 때까지 이 세가 내 안에서 항상 꿈틀거려요 꿈틀거려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육신을 누르고 있을 땐 이기는데 용수철에 꽉 누르기 때문에 안 하면 육수철에 팍 튀어나오듯이 환자나 육신은 죽을 때까지 원수예요 오늘 지금 본문이 그 싸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면 아메 이해가 되죠? 사단이 원수인데 사단은 세상 임금이고 육신은 세상을 좋아하고 결국 세상을 좋아하니까 세상 임금 막이고 막이 따라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세상도 이기고 육신도 이기고 사단도 이길 것이냐 이거예요 이 세계를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면 승리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은 그걸 이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기냐 성경이 이기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 해답을 찾아야지 우리가 아무리 윤리, 도덕, 철학, 신학 별 얘기해봐야 필요없어요 성경의 원리를 가져가고 원리는 원리대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애국부에서 나오고 어떻게 암화를 이겼느냐 이것 보면 세상 육신이 이기는 방법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애국에서 탈출하는 데 보면 홍해바다를 끝내요 홍해바다를 홍해바다가 끝내 10가지 재앙이 되는데 애국에서 바로함과 씨름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다 할 때 절대 안 내놓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재앙을 내리니까 타협을 해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두 번째 다음 남자들만 가라 세 번째 아이들까지 데려가라 네 번째 양과 소를 끝까지 붙잡아 절대 그거 가져와야 되는데 마지막 끝까지 항복이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양과 소가 도운 물질인데 원래 생각할 때는 첫째는 멀리 가지 마라 너무 깊이 빠지 마라 마귀는 두 번째 남자들만 가라 세 번째 아이들까지 데려가라 네 번째 양과 소까지 끝까지 마지막 마귀가 붙잡은 양과 손대 물질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한 것이 돈 사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 열려볼 때 돈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가 중요하고 남자가 중요하고 가족이 중요했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더라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에 생길 수 없다고 딱 말했어 세상과 돈이 생길 수 없어 세상을 사랑한 것은 돈 사랑하고 결국은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합시다 그렇게 물질이 무서운 거예요 돈 그걸 초월해야 돼 그걸 이겨야 돼 어쨌든 여기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와야 돼요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가 부활인데 홍해 물에 잠겼고 세례예요 홍해가 세례죠 세례 받았죠 물에 잠겨서 십자가가 부활이고요 십자가가 부활을 통해서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을 이긴가 요한에서 3장에 보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으니 이 세상의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모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밖에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자 할렐루야 결국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을 탈출한 게 그것밖에 없어 이생의 자랑에서 애굽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걸 잘 보시라고 두 번째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아멜렉과 싸워요 출애굽해 다음에 출애굽 여기 같은 그림에서 여기 애굽이에요 육이죠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 육신이 광야인데 여기서 아멜렉이 나왔어요 이 싸움의 장소가 광야에서 아멜렉과 싸웠다는 말은 아멜렉이 육신의 후예고 그런데 오늘 봄을 보니까 때에 때에라는 말이 중요한데 17장입니다 16장에 만나 먹고 17장에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나니까 아멜렉이 나와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신령한 말씀 먹고 성령 받아야 아 육신의 원수구나 세상 사람은 육신의 원수라는 말을 이해해버대요 뭐 무슨 말이야 육신의 원수냐고 전혀 이해를 못해 성령의 은혜의 영정도 뜨고 나니까 내 속사랑 하늘을 볼 즐거워하는데 육신의 제의별을 섬기느라 오라 나나 공간자르다 이 사망에 누가 나를 건너야 될까 육신의 원수라는 건 이해가 되죠 내 영혼은 말씀 사고 싶은데 육신은 절대로 안 따르라고 그래 그래서 육신의 수협과 성령에서 계속 싸워요 계속 그래서 육신의 원수라는 것을 딱 안 사람은 무언가 주인이 만난 사람이야 때에 아멜렉이 나왔다라 그 말은 만나 먹고 성령의 생수 마시니까 아 육신의 원수구나 그러니까 이해가 되서 아멜렉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육신을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이기냐고 오늘 본문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아말리 이 요소가 싸우는데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졌다 그건 기도를 의미하는데 육신을 이기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 애국에서 나올 때는 빨리 홍해 건너 보면 내 세상과 죽어보면 내 못받게 죽고 육신은 절대로 기도를 성령 충만하면 육신을 이겨 아멜렉을 이겨 요소가 계속 막 칼로 싸웠거든요 근데 이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기고 손 내리면 졌고 요소는 칼인데 말씀의 칼이라고 그 다음에 기도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요소가 모세가 손 든지 안 든지 몰라 앞에 싸우는데 어떻게 보이거든 근데 이 안에게 손을 내리니까 요소가 후퇴를 하고 올리니까 이기고 아멘과 우리 받잡아졌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기도에 의해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같이 손 잡고 기도해주면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 기도 안 해주면 절대 안 돼요 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사 최전선이 어딜까 요소가 접근하고 막 앞에 싸우니까 최전선 같지만 그보다도 최전선은 공중곳의 마귀와 싸움의 현장이 최전선이에요 이해가 되느냐 면 합시다 그래서 새벽에 오후 2시 기도하고 차례하고 금식은 뭐냐면 공중곳의 마귀를 이길 수 없어 이것을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여기는 하나 아버지 육시를 육시를 이기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육심을 의지하라 갈라데아 육장에 나와 있어요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육심 성령 따라가자 이 말이야 잘 들어보셔요 성부 성자 성리하는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성부 하나님이고 성리하는 성장 예수님이 나와야 되네 억지로 짠 받친 거 잘 보시자고 영적 원리를 봐야 돼 이 원리만 딱 깨달으면 아 영의 눈이 떠야 돼 아메이죠 세 번째 가난 일곱 척속 싸워야 돼 여기서 육시를 이겼어요 광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지금 고난 연단이 있으면 광야생활이요 40명 광야생활 빨리 여기 신령 가난 땅에 가보려는데 저거 꿀이는데 여기 못가 대부분 90%는 여기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앉았어 지금 신앙생활에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예 안민 사람이고 여기 나왔는데 너희 중에 식이와 분쟁이 있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직 안 죽었어 식이와 분쟁이 있구만 육신에 속한 자로다 광야 아이고 나는 이렇게 광야생활 힘들고 어려울까 신령한 자로 빨리 가보러 이쪽으로 얼른 홍해 여당관관에 가보면 신령한 자가 안되니까 맨날 이 광야에서 엎치락뒤치락 엎치락뒤치락 못 말아 맨날 마귀한테 졌다 이겼다 맨날 이러고 그래도 구원을 얻었어요 여기는 여기는 구원은 없어 여기는 그래도 구원을 얻었어요 너희가 식이와 분쟁이 있다 육신에 속한 자로다 광야 물질이 연담받고 훈련받고 환경에 어려움 당하고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난리네 광야 광야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때 학교 때 뭐 안 보고 심을 데가 없고 완전히 자갈받시고 돌받시고 마울에 바신대 광야 내가 인생에 광야 죽건데 그 빨리 얼른 가난한 땅 적과 꾸린 가난한 땅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 지금 신령한자 여기는 육신에 속한자 육개속한자 세 가지 있는데 세상 사람은 잘나냐 뭔냐 도인이냐 하나님은 육개속한자냐 육신에 속한자냐 신령한자 딱 세일로 구분해요 셋으로 대부분 90% 95%가 육신에 속해서 왜 광야 나는 너무 힘들어 근데 꼭 돈 갖고 따진 게 아니에요 돈은 없어도 달빵 생활해도 할렐루야 기뻐고 기둥답이 오고 은혜가 오고 그런 사람은 여기 온 거예요 이미 세상 환경이 이겨본 사람들 여기 온 사람들은 꼭 돈 갖고 따진 게 아니에요 환경을 이겨야 돼 광야 별일 있어도 감옥에 갇혀도 감사 찬양해보면 여기 와 버린 거죠 빨리 신령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잘 보셔 이 가난한 일곱족속이 사단인데 어떻게 가난한 일곱족속이 있까 보니까 믿음 다 믿음 지금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는 홍해 기도 믿음 정확하게 믿음으로 가난한 땅 점령합니다 가난한 땅 점령한 거 보니까 가난한 땅 점령한 거 보세요 근데 여기는 홍해는 물세례인데 요단강은 불세례했다 불세례 불세례 받아야 돼 불세례 받아야 가난한 땅 신령하자야 돼 불세례 요단강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하늘문이 열려 그때 하늘에 성령이 비둘기가 내려오라고 이야 정말 이 성경은 너무 정확해 예수님이 어디서 성령 오셔요 요단강에서 요단강에서 예수님 성령 받으셔요 비둘기가 성령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셔 예수님이 뭔 체육약에 세례를 받아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세례 요한테 세례받네 아이고 세례받이 내가 세례받아 어찌 나한테 세례받으러 오십니까 이제 허락하라 허락하라 하나의 의리를 이루는 게 마땅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질문이 하나의 어린이 아이고 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양어깨에 그 죄를 담당하다가 어린이 아이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셔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올라올 때 하늘문이 쫙 열려 하늘에 비둘기가 싹 내려요 이게 성령이구나 이게 성령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불세례와 예수님 요당강에 세례받고 성령에 오셨다는 걸 그 아셔야 돼요 대부분 성령 세례 없어 요당강 안 간다 여기서 물세례만 받고 홍해만 건너고 앉았네 그래 가난한 땅 못 가죠 이 신랑은 가난한 땅에 가야 영적인 능력이 오는데 기도 기도 응답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기도한 사람 있고 여기서 기도한 사람 있고 여기서 기도한 사람 하늘에 신령한 영예를 해서 직통한 사람이 신령한 자 신령한 자가 신령한 자가 최고잖아요 영적인 사람 그럼 어떻게 여기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난한 땅 점령이 요호수하에 나와요 요호수하에게 다 요호수하 가난한 땅 점령한데 요호수하가 가난한 땅 점령이 요호수하 3장에 보니까 요단강을 건네더라고 벗길을 메고 벗길을 메고 요단강 건너 벗길을 메고 막 물이 오른데 그래서 제사장들이 막 벗길 메고 걸어가 버려 그냥 딱 끊어져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흐르는 물을 걸어가 버려 그냥 홍해는 무엇에 혼자 딱 갈라나 부르고 근데 요단강은 흐르는 물이요 아 근데 계속 빠져 죽더라도 가버려 가 가자니까 계속 흐르는 믿음이요 여기서 딱 물이 끊어져요 요단강 건넌 거 홍해하고 다르죠 홍해는 구원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홀로 십자가 담당하시고 열두자 도망가도 해요 홍해 걷는 것은 내 노력 없어요 예수님이나 무엇을 혼자 해놓은 거 어디서 혼자 다 했어요 세례받는 구원은 아 예수님 혼자 하셨어요 우리가 절대 안 돼요 만일에 구원의 문제가 우리 노력에 들어가면 이단 내부로 은혜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가난한 땅은 싸워야 돼 싸워서 전명한데 믿음으로 싸움 믿음 싸움이더라고 그래서 걸어 들어가 이게 믿음으로 가자고 그러면 아이고 물이 흘러 죽어요 걸어가 안 죽어 가자고 자 들어갔어 그리고 3장에 요단강이 딱 가려고 나니까 5장에 길가래서 할렐레 6장에 열이고성 원어뜨렸는데 열이고성 앞에서 남자가 할렐레를 향하고 들어오는 완전 다 죽으라고 진짜 이 영적 싸움은요 할렐레하고 남자들이 전부 드러누 있는데 어떻게 싸워요 그러면 적군이 와서 다 처죽여 우리지 그런데 할렐레가 길가래서 왜냐하면 애굽의 수치를 벗어고 죄를 끊고 세상을 끊어라 싸우면 내가 하겠다는 거요 그래서 할렐레 해야 돼 세상을 끊어야 돼 죄가 끊어야 돼 5장에 6장에 열이고성 초롱성백인데 요소하게 딱 네 신을 벗어라 꼭 그것에 똑같아 하루 일곱 바꾸 그리고 한 바꾸 칠칠칠 일곱 바꾸 애쳐라 말이 되냐고 그것이 그게 믿음이요 그때 애쳤더니 무너졌어 거짓말 같은 얘기가 그래 나와요 10장에 해와 달아 멈춰라 멈춰 그게 지금 가난한 일곱 바꾸 믿음 싸움 믿음 왜냐하면 가난한 사단은 예수님만 정복이에요 요한에서 3년 8짜리 예수 나타난 마귀를 멸하라 심이라 예수님 모셔서 사단을 깨뜨렸어 예수님이 모셔서 마귀를 멸하라 예수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예수님이 나와야 돼 그래서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이 삼열차 하나님이 사역을 하셔요 오늘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믿음 싸움이에요 믿음 싸움 그래서 믿음 싸움 말심대로 살아 그래서 17성도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가고 지금 여기 가버리면 여기만 들어가버리면 신령 가난한 땅 저거 꾸리고 여기 승리 축복이 다 와요 여러분 영적현주소가 물어볼게요 영적현주소가 지금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여기에 가보면 끝나 기동담도 다 대부로 저거 꾸리는데 여기서 바둠거려 맨 옆에서 뒤집어있다 뒤집고 세상에 따겠다가 이랬다 어쩌란 말이에요 영적현주소가 당신들이 어딨냐 이거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어딨냐 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신 알면 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제 생각하고 주장할 필요 없어 성경의 원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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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아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이기는 길이 뭘까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애국에서 나올 때는 은사사역이 내 프레오요 은사사역이 열 가지 재앙을 잃고 와장창창 때려야 돼 막 병도 고치고 근데 여기에 맨날 은사로만 가네 병만 고치지어야 돼 근데 변화가 없어요 은사는 외적이기 때문에 은사로만 가면 체험을 얻었는데 내면의 변화는 진리 말씀 내면의 변화는 말씀의 검에 의해서 혼과 연과 관여 찔러 쪼개서 회개시켜야 돼 찔려야 돼 이게 질다 진리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에서 변화를 받지 않으면 회개가 안 돼 여기서 일이 가는 게 회개밖에 없어 내 안에 육성 죄성 여기는 뭐라고요 여기에 광야 육신의 정욕이 있잖아요 암호 이 세 가지 것이 날마다 꿈틀거렸는데 뭘로 잘라야 돼 칼로 말씀의 칼로 쪼개고 자르고 수술하고 도려내고 뽑아내버려야 뭘로 말씀으로 변화 변화 안 변해 맨날 은사로만 가네 눈에 보이는 현상만 조화가 안 됐네 내면은 안 변했구만 내면의 변화가 와야지 거루감이 와야지 회개해야지 내면의 변화는 통해 자복 주여 내가 잘못 오늘 또 설교 내 말씀이 찔려 회개 수술 잘라 버려 여러분 짐승을 쪼개어 각을 떠버려야 되거든요 똥 끄집어내고 불 태워야 되거든요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재물이 될 건데 그래서 누가 변화될까 회개 회개 많이 해야 돼 이것도 잘못되었고 잘못되고 내 남편이 저렇게 한 것도 내가 잘못이 있어서 내 안아가 전것도 내가 잘못해서 내가 기도 못해서 모든 걸 내가 잘못했다네 이 사람은 하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야 내가 부족해서 내가 미안해요 모든 걸 내가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하네 진짜로 내 가슴이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섬겨야 되는데 처음 이 사람은 빨리 이제 변화가 되죠 변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지물이라 이제는 굉장히 보라색 그것이 되었다 새로워져야죠 거룩해져야죠 거룩한 사람 거룩 거룩의 능력이고 여기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 딱 가버리니까 최고당의 사랑 나 사랑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 가지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역이라 은사 사역이 막 그래서 보면은 뭐 앉음 일으키고 삼점 회개식 은사가 근데 여기에만 머물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이것만 해 약간 은사만 하고 앉았네 말씀 없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여야 변화될 건데 맨날 이거 어떤 사람은 여기만 은사 필요 없어 말씀의 최고야 말자니 병도 붙여야지 요것도 필요하고 요것도 필요한 거요 근데 어느 단계냐면 광야에서 지금 맨날 어퍼에다 뒤집었다 연단 받고 훈련받은 사람들은 여기 말씀에서 회개에 눈물 좀 흘려 눈물을 흘려 눈물을 빼야 돼 여기서는 빨리 빼야 돼 빨리 빼버려가 빨리 이리 가버려 이리 연단 갔다 가버리니까 하 최고네 사랑이네 요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어요 여기는 바울이 진리의 말씀 예리하게 서신서 썼습니다 바울 사약이라고 요한 사약이라고 베드로 사약 이렇게 나와요 근데 꼭 어느 하나가 자기가 이것이라고 꼭 주장하면 깎아볼 사람이요 교회는 세 가지 다이어리야 이해가 돼요 은사사약도 비루한데 이건 기초다 여기에 머물지 마라 빨리 이쪽으로 좀 와 여기 말씀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랑밖에 없어요 여기에 사랑의 단계에 가면 신령한 자입니다 영의 사람 사랑의 사람 가난한 땅 여기는 축복이고 여기는 휴고도 되고 응답도 되고 여기가 지금 뭐냐면 여기가 되냐면 여기거든요 여기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여기는 여기 것이고 성령 따라 행하는 것은 아말레카다는 것은 여기 여기 위치 위치가 이쪽으로 와야 되고 여기는 이렇게 와야 돼 예수의 믿음 믿음으로 가난한 땅을 점령하고 가난한 땅 점령은 사랑이잖아요 최고의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면 최고인데 다 사랑할 수 있어 신령한 자냐고요 사랑한 사람은 영의 사람 신령이 사랑이죠 성령이니까 이해가 되세요? 신앙생활 단계가 어느 단계로 갈 것이냐 무엇이 진짠가 연계가 어떻게 열려야 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명확하게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두리무시 해가지고 무엇이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섞어져 갖고 하니까 정리가 안 돼 딱딱딱딱 아 내가 지금 어디가 있구나 내가 지금 맨날 여기서 광야 생활하는 이유가 여기가 회계가 덜 됐구만 맨날 힘들고 어렵고 눈물 짜고 시험당하고 어렴당하고 고통당하고 여기에 빨리 가보면 어디가 있건데 그려 뭘 억어져 있어 여기가 복받는 자리여 여기가 가난한 땅 가버려 적과 꿀이 있다니까 적과 꿀이 흘러요 꿀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잃은 것인데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요 은사도 필요하고요 말씀도 필요하고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 사랑의 사람도 필요하고 분명히 있었더니 여기에 있는 사람은 휴가 100% 돼 여기 빨리 올라가 여기 가버려 할렐루야 들림받아야 돼요 들림받아야 돼요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 신령한 자가 되고 사랑의 사람 모든 걸 사랑하고 섬기고 십자가 지고 희생 헌신하고 그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거 이루는 아니 내가 아무리 이렇게 이루는 것 같은데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면 다 애운다고 된 게 아니더라고 사랑이 되어지고 궁일한 마음이 생기고 저 사람은 안쓰럽고 내가 영을 성장했을 때 어른이 되고 아이가 그래 아직 뭘 몰라서 그러구나 하고 불쌍히 여기지고 용서도 되고 사랑도 되고 섬긴 마음도 되고 내 어버이 마음이 돼 어버이의 심정을 예수의 심정 심장 어버이 마음을 가져줘요 그런 사람들은 편해요 신령한 자의 모든 걸 판단을 판단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어른은 얘기들은 어른만 몰라 근데 아기에서 굴구나 하고 그런 어른이 하고 얘기들어 얘기들어 봐줘 그냥 따질 거 얘기가 어른이 싸웁니까 나도 부려야지 그냥 그런 것 같다고 가치관이 다른데 가치관이 우리는 신령한 자의 사람 사니까 기쁘고 예수는 행복하고 젖과 꿀이 신령한 젖 말씀이고 꿀은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젖과 꿀을 먹고 살아 그래서 기도가 몇 시간 되고 은사가 열리고 영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고 감사하고 행복이 오고 기도 공답되고 주님의 세미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야 예수 믿는 맛이 이렇게 좋은 것을 신령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후 기도 두 시 기도를 제가 처음에 오르기야 역사당 오후 두 시 기도를 처음이거든요 처음에 본 거예요 여덟 시 기도도 해보고 뭐 새벽에 두 시 기도를 하면서 다 직장 사과를 하는데 왜 될라나 다섯 명 열몇만 와도 몸 아픈들 먹고 한 명이나 놓고 기도하자 제가 마음을 비웠어요 그냥 이야 그래도요 사오십 명씩 막 와갖고 기도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새벽 예배는 집에 두고 델로 갈 수 있어 없어 자기 나오기도 바쁜 새벽에는 언제 새벽에 델로 가가서 두 시 기도는 델로 갈 수 있어 없어 그렇죠 또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금방 안 가도 돼 예 한 시간 두 시간 다섯 시 여섯 시까지만 기도한 사람 있어 쭉 들어줘 이야 이게 너무너무 좋네 그래서 기도만 해야 돼 이거요 십 년 십 년간 되면 여기 있지 말고 빨리 여기 건너 가버립시다 아멘이죠 신뢰한 자가 되셔요 응답도 오고 축복도 오고 다 되는데 뭣 때문에 여기서 광야에서 눈물 빼 얼른 빨리 회개해버려 얼른 진리의 말씀에서 깨닫고 회개하라고 날마다 변화되고 아이고 나 잘못이 이거 토해내 육성 때문에 야말렉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싸워 맨날 그래서 육신의 수요까지 막연 당해버려 절대 못 이겨요 주여 못 봐 이게 오당강 성령의 불세를 받아야 돼 성령을 추구하라고 여기 가버리면 다 되는 것 신뢰한 자가 되고 기도의 승리에서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